어 어 어 지금도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피하죠? 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한두 번 정도는 운일 수가 있거든요? 자 지금도 또 피했죠? 잊지 이번에도 던지자마자 여기서 딱 스탑무빙 그냥 멈췄는데 여기 벌기 딱 붙어가지고 아 아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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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속도가 이렇게 빠른 사람이 이렇게 실력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헬퍼가 맞습니다